5. 파사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다. 혹은 유리의 아우나로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왕비는 김씨 사성부인으로 갈문왕 허루의 딸이다. 6. 신하들은 유리의 태자 일성을 왕위에 오르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하기를 일성이 비록 마다들이기는 하지만 위험과 현명함이 파사에 미치지 못하다고 하여 마침내 파사를 왕위에 오르도록 한 것이다. 7. 파사는 절약하고 검소하며 물자를 아꼈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8. 2년 봄 2월 임금이 몸소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9. 3월 임금이 주와 군을 두루 살펴보며 창고를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살피어 두 가지의 사형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모두 풀어주었다. 9. 3년 봄 정월 명령을 내렸다. 10. 지금 나라 창고가 비었고 변기는 무뎌졌다. 11. 혹시라도 홍수나 가뭄이 생기거나 변방에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막아내겠는가? 11. 마땅히 관리들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도록 하고 병장기를 별이어 의회의 일에 대비하도록 하라. 11. 5년 봄 2월 명선을 2찬으로 율량을 파진찬으로 삼았다. 11. 여름 5월 고타 군주가 파란색의 소를 바쳤다. 12. 남신현에서는 하나의 보리 이삭에 여러 가닥이 생겨났다. 13. 크게 풍년이 들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14. 6년 봄 정월 백제가 변경을 침범하였다. 15. 2월 길원을 아찬으로 삼았다. 15. 여름 4월 객성이 자미성좌에 들어갔다. 15. 8년 가을 7월 임금이 명을 내렸다. 15. 내가 덕이 없는데도 나라를 맡았다. 16. 우리나라는 서쪽으로는 백제를 이웃하고 남쪽으로 가야와 닿아 있다. 16. 나의 덕망은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하지 못하고 위험은 그들로 하여금 두렵도록 하기에 부족하니 성과 보루를 수리하여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달에 가소성과 마두성을 쌓았다. 11년 가을 7월 10명의 사신을 나누어 파견하여 주주와 군주들을 조사하고 공무에 성실하지 않거나 밭과 들을 많이 황폐하게 한 자가 있으면 관직을 아래로 내리거나 파면하게 하였다. 14년 봄 정월 율량을 이찬으로 삼고 계기를 파진찬으로 삼았다. 2월 임금이 고소부리군에 행차하여 나이 많은 백성을 몸소 위문하고 곡식을 주었다. 겨울 10월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15년 봄 2월 가야의 적군이 마두성을 애워싸자 아찬 길원을 보내어 기병 일천을 거느리고 격퇴하게 하였다. 가을 8월 알천에서 군대를 사열하였다. 17년 가을 7월 남쪽에서 폭풍이 불어와 금성 남쪽에 커다란 나무가 뽑혔다. 9월 가야 사람들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가성 성주 장세를 보내 방어하게 하였으나 적에게 살해당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용맹한 병사 오천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많은 포로를 붙잡았다. 18년 봄 정월 병사를 일으켜 가야를 정벌하려 하였으나 가야 임금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으므로 중지하였다. 19년 여름 4월 서울에 가뭄이 들었다. 21년 가을 7월 우박이 떨어져 날아가던 새가 죽었다. 겨울 10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쓰러지고 죽은 이가 생겼다. 22년 봄 2월 성을 쌓고 월성이라 이름 지었다. 가을 7월 임금이 월성으로 옮겨 살았다. 23년 가을 8월 음집벌국과 실지꼭국이 국경 문제로 다투다가 임금에게 찾아와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임금이 어려워하다가 금관국 수로왕이 나이가 많고 아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여 그를 불러와 물었다. 수로가 의견을 내어 다투던 땅을 음집벌국에 귀속하게 하였다. 이에 임금은 여섯 부의 수로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도록 명하였다. 다섯 부는 모두 이찬으로 연회의 주인을 삼았는데 오직 한기부만은 직위가 낮은 자를 연회의 주인으로 삼았다. 수로가 노하여 그의 종 타마리를 시켜 한기부의 우두머리 보재를 죽이게 하고 돌아갔다. 종은 도망하여 음집벌국 우두머리인 타추간의 집에 의탁하였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 종을 찾았으나 타추는 돌려보내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병사를 일으켜 음집벌국을 공격하니 그 우두머리가 무리와 함께 스스로 항복하였다. 실직 압독 두 나라 임금도 와서 항복하였다. 겨울 10월 복숭아와 오얀나무 꽃이 피었다. 25년 봄 정월 운석이 비오듯 떨어졌으나 땅에 이르지는 않았다. 가을 7월 실직이 배반하자 병사를 보내 토벌하여 평정하고 남은 무리를 남쪽 변경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26년 봄 정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해를 요청하였다. 2월 서울에 눈이 석자나 내렸다. 27년 봄 정월 임금이 압독에 행차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3월 압독으로부터 돌아왔다. 가을 8월 마두성주에게 명령하여 가야를 정벌하라 하였다. 29년 여름 5월 홍수가 나서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10도의 사자를 보내 창고를 열어 구제토록 하였다. 병사를 보내 비지국, 다벌국, 초팔국을 정벌하여 병합하였다. 30년 가을 7월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다. 임금이 산천에 두루 제사를 지내어 기원하자 메뚜기 떼가 없어지고 풍년이 들었다. 32년 여름 4월 성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5월부터 가을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33년 겨울 10월 임금이 돌아가셨다. 사릉원에 장사 지냈다.